다 찾은 것 같은데 뭐지 정보 좀 주세요 카메라 렌즈 여기 있는 애들, 타고 있는 애들은 어, 나 다 보면 뒤진 것 같은데 노란색 구역에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노란색 구역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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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미안해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으러 오면 이제 사냥꾼이 나오겠지? 여기도 있네 정보를 내놔라 정보를 내놔라 정보를 들으세요 어이구 여기에 정보가 있었구만 안소서 아이미다, 전체 정보를 줄여주셨군요 그럼 그의 수건이 알아내에 지켜봐요 이 문학재를 내기 아이미다, 인털을 잠때 돼요 어? 어? 아이 왜에 아이 새끼 아이 진짜 왜 갑자기 경고 시간을 너무 조금 줬잖아 아아 아미라 I got the intel OK RJ Now go to the other gap and see what you can do 두두벅두벅 걸어와 이 새끼 millennial DAD DAD 4 P였구나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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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 bung& Zarate jump! 스테이퍼! 스테이퍼! 동물은 한 방에 헤드를 딱 맞춰야 돼서 아 아 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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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이 너무 세다 칼로도 잘 안죽고 이거를 진정한 스나이퍼 질을 좀 해야되겠네 빡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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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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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 그만해 깬거야 못깬거야 이거 깬거지 깼으면 됐어 깼으면 됐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레이드다 이 새끼야 어 내게 뭐 레이드는 무슨 죽여버리면 되는거야 이거 아 자 콧불 써줬구요 죽여버리면 되는구만 온김에 이제 물고기 물고기 한 마리 잡으면 돼 무슨 PC 무슨 PC 무슨 PC 그 한 마리 그치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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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까 에이 코끼리 geben PC 껍질 2마리 4절이요 이제 다 채웠을꺼야 고스트 베어 아시아코프스 3장 더 남았구요 투척변기 눈표본 코끼리 한 번 잡을까 코끼리 오 코끼리가 이걸 건너네 기회다 죽은거지 저거 살 덩어리 밖에 안져 코끼리 가죽을 안져 코끼리는 가죽을 안져 에이 코끼리는 타고 조져야지 그냥 그 다음에 난 어디로 가야 하오 골든패스캠프인가 여기로 나 어디로 가야돼 여기로 가면 되나 밤대리도 호랑이 각이야? 졸모로 여긴데 일단 람보총으로 그냥 다 때려 잡으면 되네 동물은 오랑이를 잡으러 가겠다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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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좀 도와줘야겠어 이리와봐 이리와봐 코끼리 타고 가자 호랑이 잡으러 코끼리 타고 가는거야 빠른데? 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새끼들... 갓키리이 하하하하 아이고, 길이 좋지요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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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푸셔지네 안 푸셔지네 안 터지네 탈취해야돼? 아이씨 됐어 미쳐 호랑이 잡으러 갈거야 끼리야 같이 가자 아 저쪽 그럼 이것저것 많이 줘? 아이씨 안해준다는 말이었대 아이씨 안해준다는 말이었대 혹하네 맵상에 전초기를 어디있어? 여기야? 길라 또 이상한 데로 왔어 또 길라 또 이상한 데로 왔어 또 길라 또 이상한 데로 왔어 가위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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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어? 보너스 경험치랑 보상 다 받은 거야? 수류탄하고 돈하고 이게 다야? 돈 좀 써야겠다 아이씨 돈 좀 쓰자 보자 우기 우기 업그레이드를 못하나? 인질구춘 퀘스트를 해야지 이게 되네 왕실하물 아 이게 이거 좋네 워리어 리퍼 이런거 좋아 보이는데 요새 점령 이게 이런 무기 하나하나가 조건이 서버캐를 깨고 싶게 만들어 이렇게 아 요새를 점령한거 전초기지를 23개 이렇게 해서 깨고 싶게 만들어 놓은 설계가 되게 잘 돼있다고 근데 무기에서 이거 이것저것 이런거 부착물 이런거 할 수 있는데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고 그렇구나 음 살게 없다고 뭐라도 사야되는데 열려있는거 뭐라도 사자 특수무기 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뭔지 모르겠지만 뭐 맵을 사자 맵을 맵을 사자 맵을 맵을 됐다 이 정도면 나 호랑이 잡으러 갈건데 나 호랑이 잡으러 갈거라구 야 근데 해 떴어? 아까 해 졌는데 해 떴어 야 해이가 졌는데 해 떴어 아 호랑이 못 아 호랑이 포기야? 주사기? 아 나이스 아니 너는 내 친구들 벽에 주사기 내가 모자받아 지키는 인질구추를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무기가 더 있고 현실에도 뜬다 진짜 안 돼 내일 1시 반에 또 미팅이 있고 어 코끼리 끼리끼리 끼리끼리 코끼리 같이 가자 너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클 길이야 아 근데 인질은 인질은 몰래 해야 되잖아 잠깐만 여기까지다 인질을 들키지 않고 해야 돼 조용히 살금살금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아 이거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데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비비다 보면 올라가지거든 여기 한 번만 올라가게 해줘요 올라가게 해줘 거봐 올라가 비비면 올라가지 이런 게임에 대한 이해도라는 거야 비빔잼 코카콘 불가능하니 항상 최초한 날 일찍 공격 most 조용히 고cak 고갛을 모의 고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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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 3명 살렸냐? 하나는 죽었다 지금 또는 성공이지 뭐 이 새끼 난동 부렸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전기용 테이프 이런거 있냐 좋은곳 회사채 야 무슨 이런데서 회사채를 미안하다 다 살리지 못했어 이 새끼가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 코프소를 잡으러 간다 이 새끼가 가까이에 있는 아시아 코프소를 잡으러 간다 코프소를 잡으면 재밌을텐데 코끼리 타고 코끼리 잡으면 재밌을텐데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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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건의 분노 수송차량은 갑자기 왜 메인 미션이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수송차량은 도움이 도움이 한 대 지나갔어? 어떻게 했지? 자 두 대는 부서진 것 같은데 가보자 마이너스 포인트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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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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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아픈데? 도와드립니다.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북 놓아라! 국끼리여! 아 꼭 기하 누굴 없니? 그 다음엔 누구 없느냐 아직 있느냐 가자 뭐 뭐 나를 찾았는가 뭐라고 좋았어 얘 훌륭하구만 아 멋졌어 수금수금시간 수금시간이야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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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것도 내가 전문인데 잠깐만 돈좀 두고 암살 좀 지리게 또 한번 해줘야 되겠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